아메리카 창조씨 어디오시를 타게 되었죠? 창조, 아케파이세스 이렙소? 네, 저희가 칠레로 시작을 해서 멕시코, 파나마, 콜롬비아, 페루 이렇게 돌게 되었습니다 멕시코, 파나마, 콜롬비아, 페루 이렇게 돌게 되었습니다 창조는 파나마에 처음 오셨는데 공부 좀 하셨나요? 창조! were you coming to Panama? Right now, many of them are famous 네, 당연하죠 파나마가 또 문화가 유명하지않스니까 uh famoso, right? 창조씨 혹시 어떻게 얘기하십시오? What is that place? 중남길, 문, 세계ม료의 중심지죠 it's the pure pal, latinoamerica and the central global world 최고의 유류의 중심지점 네 그러면 저희의 쌍꼬처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